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넷째 파울은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가르칩니다. 다섯째 파울은 설을 행할 때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복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325일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되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느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여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으미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브람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여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소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걸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느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모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곤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느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래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원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데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한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한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되 아니하고 너희에게 한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례나 무한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모롯 이 귀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하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에서 자유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의 일들에 대해 열거하며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금 아래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운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율법에 얽매여 믿음을 얻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것입니다. 이 권세와 특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종 노릇으로 돌아가려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율법과 보금의 차이를 설명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특망과 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입니다.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